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주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바로 차 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지금 BMW 온으로서 아직 20대입니다.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아직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30대를 목전 앞에 둔 20대거든요. 20대가 수입 중고차를 타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직업이 중고차 딜러임을 고려했을 때 신뢰성 아니면 경험상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니까 혹시 제 나이 또래나 앞으로 중고로 수입차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조금 귀담아서 들으신다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로 수입차를 구매를 앞두신 분들께서 주변에서 또는 딜러 분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정비비 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막상 사려고 하다가도 아 저 수리비 폭탄일 것 같은데 라고 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느 정도는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BMW 5 시리즈 F10 모델을 타고 다니는데 들고 와서 한 약 300만원 정도는 그냥 수리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수리를 했냐 고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각 차량마다 있어요. 지금 같이 타고 계신 F10 520D 모델 같은 경우는 풀리, 댐퍼 풀리 그리고 하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오일 하우징 가스켓 이런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디제이 차량이다 보니까 또 더욱더 우리 잘 알잖아요. 디제이 차량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클리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용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우디나 벤츠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고요. 공인비가 들락날락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리비는 무조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한 2,300만원대로 끝이 났지만 제 주변 지인분들을 보면 벤츠 같은 경우 S 클래스 타시는 중고차로 타시는 분인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엔진에 2천만원 넘게 쏟아 부었는데도 말썽을 일으킨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실 겁니다. 형님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들고 오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하체 부분, 그 엔진 미션 부분을 꼭 잘 보시고 들고 오셔야 됩니다. 중고 수입차는. 제가 1년에 한 3만키로? 4만키로 약간 안되게 차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업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행거리가 좀 많은 것도 있고 나다니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주행거리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기름값을 한 달에 30에서 40만원 정도 제가 기름값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510D 이 차량이 연비가 좋은 차량에 속하거든요. 한 15 안팎? 15에서 17? 15 안팎? 고속주행, 고속도로 달리면 조금 더 나오는 편이고요. 연비가 좋은 차량이라서 유류비라든지 그렇게 들어가고요. 소모품을 딱히 바꾸지 않는다면 기름값 말고는 사실 딱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새차비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보험비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제가 아직 나이가 조금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혼자서 보험을 가입하니까 보험비가 조금 아무래도 비싼 감이 있더라고요. 15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어머님 밑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8, 9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장단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를 타고 갈 때랑 BMW를 타고 갈 때에 대해서 사람들 태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 차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냐면 여기 지금 제 고프로 촬영을 하고 계신 우리 송PD가 소나타, 신형,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저기 앞에 보이는 DNA, 센슈어스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서류를 저희가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무조건 지하 주차장에 그 타워 주차장에 무조건 넣으래요. 자리가 많은데도 무조건 넣으래요. 무조건 넣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다섯 번을 가면 다섯 번 다 무조건 타워 주차장에 넣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제 차를 타고 가는 경우 제 차가 연식이 좀 더 됐어도 제 차는 자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밖에 다 세워줍니다. 타워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차장, 백화점 또는 식당가를 가더라도 조금 뭔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은 제가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건방지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이! 하면서 차키 던지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차로 사람을 평가를 안 한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점이에요. 수입차가 소음이 덜해요. 같은 2000cc 소나타를 탈 때랑 K5를 탈 때랑 많이 느낀 건데 노면을 달리면 소음이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음악 소리를 들어도 이게 뭔가 잉 하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노면 타는 소리가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벤츠, 비엠, 아우디 이런 정도만 타시더라도 소음이 상당히 덜합니다. 그래서 좀 묵직한 주행 가능하시고요. 토크 감이 자체가 좀 달라요. 이렇게 가시면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물론 국산 차량이든 이렇게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운행에 있어서는 그런 면이 없잖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점입니다. 단점은 모든 게 다 걱정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수리비 또 차이가 많이 나죠. 국산 차량.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구 안개등이라든지 라이트가 나가서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갈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반드시 저는 코딩이란 걸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전문가 손길을 한번 거쳐야 될 것만 같고요. 거쳐야 되긴 하지만 거쳐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소모품 부품값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돈도 더 많이 나가는 거고 같은 리콜 통지서를 받아도 수입차가 훨씬 좀 늦습니다. 지금 차가 리콜 대상 차량이라서 리콜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3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리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게 단점은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줄 압니다. 저 돈 없습니다. 여러분 카푸어는 아니지만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 반드시 저 사람은 돈이 많을 거야 라는 생각 약간 그런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도 굳이 꼽자면 단점일 것 같아요. 거진 2년 다 돼갈 겁니다. 2년 정도 이 차량을 타면서 느낀 점인데 최종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유지하는 데 부담을 못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차량을 구매를 했고 지금은 전혀 차량을 타는데 지장이 없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담이 느껴지면 카푸어라고 하죠. 카푸어가 된다고 하면 절대 저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느끼면서까지 타셔야 되는 필요성은 저도 못 느끼겠고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다음 차량을 산다고 하면 수입차를 살 거냐는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저는 아니요. 저는 제 목표인 차량 서른 이전에 포르쉐를 타는 게 제 목표였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타면서 아 차는 진짜 그냥 차구나. 이게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걸 좋은 데를 다녀도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그에 맞지 않다고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치장일 뿐이구나 이런 약간 깨달음을 많이 느낍니다. 요새는 그래서 진짜로 지금은 아반떼, 모닝 이런 거 진짜 욕심 없이 부담없이 제가 그냥 조금씩 수리하면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이 조금 제 로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 그게 제 개인적인 로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나 뭐 땅 이런 거는 다 재산이라서 금액이 놔두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아니에요. 자동차는 소모품이고 언젠가는 나쁘게 말하면 버려지는 그런 소모품이잖아요. 뭐 진짜 아껴주고 하지만 평생까지는 못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 카푸어가 되시거나 내가 20대 또는 몇 살 때까지는 꼭 저 차를 무리해서라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한 번 또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요 해서 한 번 오늘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카푸어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카푸어분들을 제가 조금 괜찮다고 하시면 취재 아닌 취재 같이 인터뷰하고 만나 뵙고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나는 좀 출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 번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번 만나 뵙고 다른 분들께도 이런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니신다 이런 거를 한 번 촬영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많이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